하하하. 좋아. 한 번 더 버리면 돼요. 예. 일어서 쏟으면 겁나 헛나겠지? 어, 그럼. 100%야. 아니, 150%야. 됐어, 됐어. 어, 좋아. 이제 불리는 거지, 이게? 오케이, 됐다. 끝. 여기 두면 될 것 같아, 일단. 아, 이거 장작 타는 애도 좋다. 선생님, 불까요? 어. 됐어. 사고. 야, 한 명은 파무침, 너 파 좀 썰어. 네, 네. 아주 최대한 얇게, 머리카락처럼. 이걸 당근은 어떻게 할까요, 당근? 당근은 안 써요. 안 써요? 안 써요? 중요한 형님은 잘 모르겠어. 아, 너무. 박자. 오빠랑 저랑 그 부산. 부산 커플 그거 한 거.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온 거 알죠? 아, 진짜? 오, 나 저렇게 다 물어. 왜 이런 거 좀 샀노? 쪼개 먹자. 근데 오빠 요새 사투리 많이 까먹어서 미안해. 어? 아 진짜 오빠 아까 전에 얘기하는데 너무 경상도 냄새 났잖아요. 깜짝 놀랬지 뭐야. 톤이 남아있어요, 계속.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.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. 난 아니라고 하는데 다들 다 맞다고 하더라고. 너 촌스럽다니까 몇 번 얘기하냐. 아니, 문석이가 영화 하나 들어간 거 있어. 네. 그런데 갑자기 나한테 전화가 왔네? 체아라, 네 도움이 필요하네. 경상도 역할이라 사투리를 연습을 해야 된대. 그런데 왜 나한테 전화를 해, 그러니까. 그걸 모른단 말이야, 왜 전화했는지? 오빠 초심 많이 잃었네요. 난 사투리를 엄마 많이 까먹었는데, 그러니까. 야, 문석이가 겁나 웃더니 네 했던 얘기 해도 그대로 해줘. 넌 단 한 번도 표준말을 쓴 적이 없어. 네가 네이티브다. 뭐래요? 나는 경상도 사투리를 쓴 적이 없는데. 야, 내가 왜 그렇게 얘기했네. 나 사투리 많이 까먹었는데. 그런데 시현이가 많이 도와줘서. 그래요? 잘 찍었어요? 어, 잘 찍었지. 근데 처음 시작된 사이에서. 내가 조심성이 많아가 동작권한테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. 뭐 됐습니까? 뭐 됐습니까? 뭐 됐습니까? 뭐 바쁜데 많이 뚫어가. 그런데 진짜 처음에는. 잘하셨는데? 우리 들으면 알잖아. 어색한 걸 알잖아.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어색하더라고. 그런데 되게 듣기 싫었어. 처음에 어떻게. 뭔지 알아? 내가 조심성이 많아가 동작권한테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약간 억지로 하는데. 근데 괜찮은데, 그 와중에. 아니, 그런데. 3개월 지나니까 경상도 사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요? 지금 잘해. 지금 전화하면 마, 어디 가? 너 어디 가? 마, 돌았나. 그렇지, 돌았나. 그렇죠? 돌았다.